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꾼대입니다 오늘은 제주환상자전거길을 종주하기 위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내 드릴 전반적인 내용은 이 제주환상자전거길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떻게 나누어서 종주하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환상할 때 이게 판타지 또는 팬터시를 의미하는게 아니고 링 쉐이프 그러니까 고리형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둥근 고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상이라고 붙인거에요 제주도를 해안도로를 위주로 해서 한바퀴를 삥 돌 수 있는 정말 멋진 자전거길이 되겠습니다 그럼 떠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직접 종주 후에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는 우선 자전거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라이딩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 지도를 이용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섬진강이나 또는 동해안처럼 시작 출발지와 목적지가 다를 경우가 있는데 이 제주환상자전거길은 원형이기 때문에 출발지가 곧 도착지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어찌되었건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시계방향으로 도를까 반시계방향으로 도를까 이 결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숙소와 먹거리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숙소와 먹거리가 정말 풍부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숙소의 형태도 다양하고 가격도 다양하고 식당 역시 마찬가지에요 먹거리 역시 너무 다양해서 이것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구글테어 제 개인적인 취향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이 영상에서는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종조한 후에 제 나름의 평가를 내린 것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전거 제가 결정한 자전거는 삼천리의 아팔라치아 달러스 가본이라는 모델인데 그냥 MTV로 소개가 된 모델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완전한 MTV라기보다는 약간 하이브리드에 가까운 MTV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으로 결정한 이유는 왜 국토종주를 하느냐 그 목적이 개인마다 다 다를텐데 저는 두 가지에 크게 하나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하나는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 왜냐하면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특정 코스를 완주하고 나면 인증을 국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자전거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적당하게 운동도 되고 또 제 나이 70이 가까웠습니다 제 나이 정도 되면 속도를 즐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좀 여유있게 경치를 감상하면서 또 좋은 음식점이 나오면 맛있는 것도 사 먹어가면서 이렇게 종주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적합한 것이 저는 이 MTV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목적이나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로드로 스피드로 한번 한 바퀴를 돌겠다 하시면 로드로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 제주를 끝내고 나서 동해안을 돌 때는 전기 자전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리 스타디를 해보니까 동해안의 경우에 낙타등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전거로 그 낙타등을 오르내리느라고 에너지를 소진해서 제 건강에 이상이 온다거나 또는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는 전기 자전거를 선택했었고 아주 대만족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 동해안 종주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로드냐 MTV냐 이바이크냐 심지어 어떤 분은 생활 자전거 가지고도 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게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코스든지 피리,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지도와 그리고 국토종주를 안내하는 자전거 행복 나눔 사이트는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래요 특정 코스를 돌기 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환상 자전거 길이다 그러면 제주도 환상 자전거 길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나 이런 유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지도 사용법이나 자전거 행복 나눔 사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 제주도 환상 자전거 길 소개에서는 생략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섬진강 자전거 길 또는 동해안 자전거 길 소개 영상을 참고를 하시기 바래요 간략하게 지도의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는 이렇게 저는 어떤 용도로 많이 이용하냐면 제 장소들을 저장해놓고 이게 지금 제주도 종주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 종주를 한 그 기간이 2024년 4월인데 한 달 살기를 했어요 한 달 살기 기간 중에 4일을 할애해서 자전거 종주를 한 거고요 그 밖의 시간들은 다양한 제주도 내에 있는 이런 관광지들을 관광하거나 또는 올레길을 돌았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장소들을 이렇게 즐겨찾기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열어보면 너무 편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 열어보면 구체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어디에서 시작할지 금방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지도는 제 숙소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의 좋은 점은 어느 곳이든지 제가 이렇게 점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날은 여기 숙소에서 가까운 애월 쪽에서 출발을 해서 이쪽에 있는 송악산 인증센터까지 이동했는데 이제 이 송악산 인증센터로 데리러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데리러 올 때 숙소에서 이동하면 1시간에서 2시간 쌓이면 어디고 가능해요 심지어 이쪽에 표선 쪽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또는 성산일출봉에 와도 마찬가지로 1시간에서 2시간 쌓이면 모두 가능한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너무 유용했습니다 점프를 도움받기 위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카카오맵의 경우에는 제주환상 자전거길로 검색을 해보면 인증센터와 인증센터 사이를 중심으로 열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A 구간 보면 제주환상 자전거길 1구간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1구간을 열어보면 이렇게 용두암 인증센터에서 다락심터 인증센터까지를 설명한 거예요 여기 뒤에 가보면 이거는 또 2구간 지금 하이라이트 되잖아요 2구간은 저기 다락심터에서 그 다음 인증센터인 해걸음마을공원까지죠 이렇게 또 카카오맵은 쉽게 제주도 환상 자전거길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맵은 네비로 쓰시면 참 좋습니다 네비로 설정을 해놓고 라이딩 중에 활용하시면 좋고요 물론 네비 역할을 하는 것은 자전거 행복나눔 앱을 설치하셔도 네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센터마다 어디쯤 와있는지 앱에서 추적할 수가 있고요 꼭 어느 코스를 가든지 이렇게 국토 자전거길 소개해 가셔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자전거길 중에 제주환상 자전거길이잖아요 제주환상 자전거길에 대한 설명 꼭 읽어보시고요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5m 사이의 거리도 살펴보시고요 여기 설명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스정보에서 특히 전체 거리 그 다음에 전체 소요시간 이것은 평균 소요시간이에요 개인차에 따라서 이 시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난이도를 또 보시기 바랍니다 난이도가 3이면 중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의사항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특히 여기 첫 번째 유의사항 같은 거 자전거길 돌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추천한다 그랬어요 제주공항에서 시작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 용두암과 다락심터의 중간지점이 숙소에 가까워서 이곳에서 출발을 해서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송악산에서 한 번 멈추고 또 한 번은 쇠속각을 조금 지난 중간 정도에서 멈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김성령 세계변에서 멈췄고 마지막 날짜는 남은 기간을 돌아서 원래 출발한 대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를 추천하고 있으니까 돌고 보니까 왜 그런지를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자전거끼리 주로 해변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반대편은 자전거끼리 없어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 경우에는 마치 꼭 역주행하는 느낌이 들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한 상황도 많이 직면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 해안을 마주하고 달릴 수 있고 해안도로와 일주도로 접속 부분에서 횡단 횟수가 감소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구간은 원래 차선으로 가고 어느 구간은 이쪽 반대편 차선을 이용해야 되니까 횡단보도를 건넜다 돌아갔다 이런 게 횟수가 많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내 구간 뭐 이것은 모든 자전거끼리 똑같아요 이 시내 구간은 이쪽은 제주시 쪽이고 법한바당에서 정방법부 이쪽은 또 반대편 서귀포 쪽이에요 그쪽에 번화한 쪽에서는 차량 양이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유의해서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귀덕과 대정 구간은 해안도로에 인증센터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간에 쫓기는 그런 라이더라면은 아예 일주도로 해안도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해안을 쭉 따라서 돌기 때문에 그냥 일주도로로 달리게 되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런 안내를 줬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히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용두암 관광안내소에 가서 인증 근데 인증은 제주환상에 대한 제주환상 자전거길에 대한 인증만 그곳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사이트를 유용하게 각각의 특징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시길 바라구요 자 그러면 각각 4일차로 저는 나누었습니다 대충 제가 하루에 60에서 80정도 도로를 라이딩 하니깐 여러가지로 딱 맞더라구요 특히 그 점프할 때 집사람 점프 끝나고 라이딩을 끝난 뒤에 만나서는 집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기에 저녁을 괜찮은 식당 찾아가서 같이 먹는다든지 그 근처에 좋은 경치 있는 곳을 산책한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60에서 80킬로미터로 잡으니까 적합하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제주환상 전체를 4등분하면 딱 맞겠더라구요 그래서 첫째 날은 그래서 첫째 날은 하나로마트 하귀농협이라는 곳이 바로 제 숙소에서 숙소에서 이쪽 숙소에 있는 데에서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송악인증센터까지 도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검색을 해보았을 때 63킬로 정도 됐고 양 4시간 16분 걸린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시간이 적게 걸렸어요 그리고 이쪽 애월이라 그러는데 애월 지역의 이쪽은 해안도로가 정말 바짝 바다에 붙어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정말 그 9킬로미터 구간은 아름다웠어요 지금까지도 눈에 선합니다 그 다음에 협제수욕장 인근에서는 갑자기 자전거길의 안내선은 파랑색인데 주황색으로 바뀌어서 좀 당황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차귀도라는 곳에서 이제 차귀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전거길에서 역방향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잘못 가고 있나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걱정하시지 마시고 차귀도 정도 갈 때는 아 이게 역방향으로 가는 느낌이 든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라이딩 하면 당황을 덜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 송악산 인증센터에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송악산 자체가 둘레길의 일부이기도 하고 또 거기 거기 송악산에 여객선이 있어요 마라도로 떠나는 여객선을 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많은 곳이라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둘째 날은 코스를 제가 송악산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죠 점프해가지고 그리고 법한바당 제주 방원으로 바당은 바다를 의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쇠속각 그리고 남원이 재활용 도움센터까지만 갔습니다 원래는 그 다음 인증센터까지 갈 예정이었지만 도저히 이 날은 안 되겠더라고요 초반에 이 부근에서 그러니까 업앤다운 낙타등도 많았고 또 길을 제대로 못 가서 다시 도는 코스도 있었고 기타 등등 해서 피로감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해당 목표로 했던 원래 지점까지 안 가고 중간 지점 남원이 재활용 도움센터까지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54km 그러다 보니까 좀 짧았죠 그리고 3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정표라든지 자전거 안내선이 엄둥구간이 많았어요 특히 이 시내 이런 곳은 자전거 친화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전거 안내선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정표는 토할 나위 없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살펴보시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온라인 지도로 점검하면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중문단지가 있는 곳과 서귀포 부근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산방산 주변은 어필이 아주 심한데다가 안내선까지 지워져서 길을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산방산 주변에 가시면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코스는 셋째 날은 남원이 재활용 도움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표선해변 인증센터 그 다음에 성산일출봉 그리고 김영성 세기해변까지 도는 그런 코스에요 그래서 68km로 딴 구간에 비해서 조금 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요 하지만 자전거끼리 소위 낙타등도 거의 없고 평탄해가지고 즐기면서 라이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선도 아주 안내선도 가장 잘 되어 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의 폭도 넉넉해서 쾌적하게 라이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해안선을 따라서 계속 바다를 보면서 라이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정표로나 또는 도로의 다음 인증센터까지 남은 거리를 표시해 주어서 안내해 주어서 또 매우 편안하게 이렇게 라이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지금 내가 지나친 거 아닌가 그래서 또 온라인 지도를 펼쳐봐야 되고 하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자전거끼리 이게 돼 있으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어쨌든 이 코스에서는 한번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게 되면 인증센터까지 남은 거리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실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일차는 거리는 좀 짧았어요 왜냐하면 이 김영성 세기해변인증센터로부터 제가 출발한 곳까지는 약 44km밖에 안됐어요 그리고 이 코스 내에는 이 김영성이라는 분이 상당히 제주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 관련된 여러 가지가 일대에 가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와 마을도 이분 이름으로 돼 있어요 김영성 해녀정보와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들르기 위해서 좀 우회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걸 구태고 그렇게 우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하고 공유하는 자전거길은 제주 전역이 비슷하지만 특히 이 구간은 제주시가 위치한 구간이라 그런지 그 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유난히 많았고 그 인도와 공유하는 도로 자체가 노면이 상당히 불편했어요 덜컹덜컹한다고 그러죠 불규칙해서 노면 상태가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사라봉이라는 아마 사라봉이 요 부분일 것 같아요 배를 타야 되는 항구에서 마지막 항구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고개를 하나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고개가 있는 그 지역이 사라봉 공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낙타등이긴 하지만 수목이 우거지고 또 어필을 한참 하고 나서는 또 기분 좋게 다운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아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암 근처 해안도로는 해안가로 쭉 조성이 되어 있어서 매우 상쾌했어요 다만 제가 갔을 때는 용두암 거의 다 가서 용연구름다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공사로 통행을 못하게 해서 우회에서 돌아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암 인증센터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지나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유의해서 용두암 인증센터는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국토종주 전체 자전거길 중에서 이걸 탑3에 넣고 싶어요 1위에 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거의 모든 구간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경치가 너무 좋은데 여전히 제주도 내에서도 자전거도로의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주차를 한다든지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도로의 노면이 불규칙하다든지 일부 구간은 아예 자전거끼리 없어진다든지 그리고 이정표와 도로 안내가 잘 안되어 있다든지 등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위로 못 올리고 탑3 안에만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 60에서 80km를 타게 되니까 안장통에도 적정한 것 같다 그런 경험을 했고요 이 코스는 제주완상 자전거끼리는 일생에 한 번쯤은 꼭 도전해 볼 만한 코스다 그래서 코스 전체의 점수는 5점 만점에 5점을 주겠습니다 기타 지도를 이용하는 그 문제는 섬진강 자전거끼리, 동해안 자전거끼리 소개 영상을 참고로 하시고요 이 제주완상 자전거끼리의 4일간의 라이딩은 한 구간도 빼놓지 않고 모든 구간을 풀 영상으로 기록해서 4일치를 그대로 다 업로드했으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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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